미션 갑니다. 90-1 내 말이 안 들려요. 90-1 빨리 넘어가라 이게 주제문이 되는거지 there are many things that make multi-cultu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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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다. 이런 얘기에요. 자 그럼 1번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주제는 뭐에 대해서 글을 썼을까? multi-culture 다문화를 만드는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? 그럼 어떤 내용들 나올 것 같아? 언어 그렇죠. 그런 것들이 나올 거야 잘한다 자 이 그림은 뭘 설명하는 걸까요? 가 이봐 자 language 나오면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거 나오는데 딱 하나 알아먹는 거 나온다. 그치? 자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라는 거야 딱 하나 알아먹는 거 있지? 저기 그렇지 문화 자, 이 부분은 뭘 설명하는 내용일까요? 자, 음식 그림이 있었다, 그치? popular food 하면 인기 음식이란 말이야. 자,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? 뮤직 이랬어. 자, 다른 음악 뭐 이런 얘긴데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할까? perform? 공연하단 말이야. 아, 이걸 다 완성하고 나면은 뭐가 될까요? 그리고 이 그림이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? 오, 이렇게 나왔어. 뭐 같아? 막 섞더니 이렇게 나왔어. 어떤 의미인 것 같아? 방문화가 섞여서 그렇지. 처음에는 막 섞여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렇게 그림이 나왔지? 섞여서 뭘 만드는 거야? 그렇지. 한 나라를 만드는 거지. 이렇게 통일성 있는 나라를.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처음에는 뭐였어? 다 다른 거였지. 대학교들이 같이 살아야 돼. 다른 한국 대학교들이 함께 살아야 돼. 다른 다른 나라를 믿을 거에요. 동시에 마良다고요. 이거 이거 어떻게 사라지지? 어이가 없네 아 끝났구나 어디 자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면서 끝냈을까요 enjoy together live together 그런 말 나왔다 그치 자 그렇게 보고 이제 관련된 문제 요거를 볼게 자 요런 말이 있대 there are many things that can make a country multi-cultural what are some of those things 좀 전에 우리 영상 봤지 자 질문이 그런 거는 뭐가 있느냐 multi-cultural 만드는데 하는 거야 자 저기다 답을 써보래 7 그 답을 영어로 만들어 보세요 food, language 등등 이런 것들을 쓰면 되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질문 3개 답을 알아내 8, 9, 10 이렇게 할게 질문하고 뜻말하고 답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 첫 번째 질문은 what makes a country multi-cultural 뭐가 한 국가를 multi-cultural 다문화로 만드는가 뭐 있었어 food, language, etc. make a country multi-cultural 이런 형태로 하면 되겠다 그치 뭐 이런 이런 것들이 만든다 number two how did Canada become a multi-cultural country Canada가 어떻게 multi-cultural country가 됐다 어디에 나왔어 그거는 앞에 나왔었지 Canada 여기 어디 있어 자 여기 나왔네 요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쓰면 되겠지 자 대략 지금 해본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 many of these countries started with different cultures examples 그 예를 들은 거니까 요런 형태로 쓰면 되겠지 그러면 Canada started with different cultures 고런 형태로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엔 세 번째 how did the USA and Germany become multi-cultural countries USA, the USA in Germany네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찾아 하면 되겠지 최대한 찾아 가지고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어디 있어 미국이 안 보여 어 미국 없네 독일은 있는데 미국은 없네 미국 있어야 되는데 허 희한하네 자 아무튼 독일은 어떻게 됐어 lots of people from other countries move there and these people bring their own cultures 요 부분을 쓰면 되겠지 그지 요 부분을 활용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자 요까지고 자 미션은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로 세 개 수업 안 들은 사람은 홀수 다 하든지 짝수 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더 또 또 아멘